네 한국어스공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얻어가는 수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걱정과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스 같은 경우 현재 상승을 했다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과 조정 중에 있는데 아주 건강한 조정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추석이 지나고 우리 2차 전략회의에도 들어가는데 각 해외사들에 대한 관심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엑손모빌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람코 그리고 이탈리아의 애니 등 각 석유기업들의 난닥인다는 곳들에서 우리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스 봉사 최근에 이 저항구간에서의 저항을 막고 철상가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의 이 3종 3 콤보로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자 우리 이미 이 저항구간에서 3분의 1 잘 매도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때 매수하려고 3분의 1 매도해놓고 기다리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덧전신호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죠. 자 일단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고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내년 2025년 6월까지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주주님들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에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하진 않고요. 내려가기만 하진 않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 하락과 상승, 하락조정, 상승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의 저점과 그리고 고점신호로 파악을 해서 저점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수한 만큼의 부담매도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자 요즘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단기적인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대부분이 단타나 이런 스캘핑 등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지금 빠르게 빠르게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장이 어지러운데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빠르게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고 매도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할 기회를 잡아야 할 구간에서 어 떨어지니까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니까 손실만 나시는 거예요. 주주님들 혹시 누가 내 주식 계좌에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줄인실할 때 많이 그랬고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그러한 뇌동매매를 자주 했었는데요. 언제까지 이러한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만 나실 겁니까? 다들 요즘에 하락장 하락장 하시는데 이런 장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럼 뭘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세력들 손아귀에 그만 놀아나시고 계좌에 그만 깡통치시고요. 상단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이런 대응적인 부분을 다뤄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도 하락조정 및 개미털기가 있을 거란 걸 꼭 배제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수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풀멧으로 합니다. 몰빵, 어떤 종목이든 몰빵이나 풀멧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드리는 대응에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개미털기와 이 페닉셀에 의한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반등은 무조건적으로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이 매수 타점과 그리고 반등했을 때의 매도 타점 우리 주주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매수를 해야 될 때 매도하고 매도를 해야 될 때 매수하시니까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남들이 환희할 때가 매도 타이밍이고요. 남들이 곡소리 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저 건강한 조정이지만 나중에 이런 추세를 이탈을 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럴 때 매도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남들이 불안과 초조로 물량을 넘겨버릴 때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평당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줄 아셔야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신 분들만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스이고요. 제가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장전과 장중에 계속 대행 방법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수익을 이끌어 가시고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추석 때 또 돈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주류님들 조금이라도 수익에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 수익에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세력적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요. 매수 기간은 9월 13일 금요일까지 내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를 하셔야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적 급등 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드리는 거고요. 주류님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내동매매 그만하시고 이 내동매매를 통해서 손실 그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전해드렸던 급등주가 바로 이 하이트론인데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저점 신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에 있는 우리 제자분께서 이 하이트론을 매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었는데요. 9월 10일 날짜로 780만원이었는데 오늘 날짜로 바로 2천만원까지 수익이 불어났습니다. 이때 매수해가지고 현재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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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게다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셀리드로도 많은 수익을 안게다 드렸죠.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점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 갭 3승과 그리고 하락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기술자 반등일 때 이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도 문자를 전송해 드리면서 300%의 수익을 안게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조정과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2차 추가 매수 문자와 2차 신규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는데 그 후에 완전히 그 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는데요. 완전한 고점에서 매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 문자를 전송해 드리면서 150%의 두 번째 수익을 안게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총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수익을 안게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이 기준과 계획을 잡고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셀리드뿐만 아니라 이 퀀타믹트릭스로도 제가 많은 수익을 안게다 드렸고 계속해서 이 슈어스퍼트테크로 소소하게 또 40% 그리고 이번에 가장 이슈였던 유한양양이죠. 이번에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해줬던 종목인데 제가 FDA 승인 이전에 제가 저점신호를 포착하고 매수문자를 전송해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씩 모아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FDA 승인 날짜가 이때인데요. 이때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꼬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저점신호가 나오면서 제가 2차 매수문자를 전송해 드렸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비중을 좀 많이 크게 실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 유한양양으로도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우리 제자분들께서 수익인증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벌써 제 방에 들어오신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십니다. 벌써 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한양양으로 한 78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분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13일 금요일 내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를 하셔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한 3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우리 주리님들께서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혹시나 자신이 거액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제가 또 비중관리도 해드리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고요. 우리 주리님들께서 저한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매매 기법 등으로 수익을 안겨다드리고 있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결제해라 뭐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3200만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매매도 하게 되고 펜엑셀에 같이 이끌려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쵸? 더 최악의 상황은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잇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 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달라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에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류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류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노후관리도 노후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주님들도 노후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가면 우리 주주님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국수공사 지금 건강한 조정 중에 있지만 주주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구간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구간 아니고요. 오히려 이 바닥이 지져진 걸 확인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타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얼마 얼마 원이라고 매수 타점과 다시 한번 반등을 해뒀을 때 이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하고 매도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헷갈리시고 자신의 외매에 대한 판단이 안 서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손다손은 잘 못하겠다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관 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 강철중이었습니다.